2024년 추수감사주의 오늘 제목을 감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한 해 어떤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여기에 다양한 열매들이 나와 있는데 어떤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고 싶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감사라고 하면 크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곤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문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정말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감사의 조건이 좀 맞아야 나는 이거 감사합니다 저거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어떻게 모든 일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해보셨다면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치열하게 사회에서 살다가 예배를 옵니다 사회는 치열한 경쟁 사회에요 기업을 하나 운영해도 가게 하나 운영해도 여러분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치킨 가게를 운영하라고 하면 6.25 앱에 또 쿠팡 이치에 열면 치킨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치열한 이 사회 속에서 살다가 모든 일에 감사하느냐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조건도 물론 있지만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거리가 더 많고 그것을 그들 안고 오는 우리에게 과연 이 범사의 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야 이건 세상 물적 모르는 어린 무슨 너무 숭군무구한 그런 자의 고백 같다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낯선 말씀 같다 이렇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을 모르는 자가 아니고요 그는 박해를 받았던 사람이고 감옥에 많은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대살로인과 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리뽀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산대행전 침 6장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칩니다 귀신을 쫓아내요 자유케 해줍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귀한 일을 한 것인데 그로말미야마 그 여종의 주인이 이제 점을 못 치니까 수입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신라를 고수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그를 잡아다가 때리기도 하고 옷을 찢어서 결국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발에는 쇠사슬이 묶이게 되고 참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바울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고린도 후수에 보면 11장 23절에 보십시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숱한 어려움 중에도 사도 바울의 고백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나의 인생 적응도 생명 아끼지 않고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뭔가 답변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너무 큰 것 같고 너무 거대한 질문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대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대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이겁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떨어져 구별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약의 제사 중에 거룩한 소 거룩한 소가 하나님께 받쳐줍니다 왜 거룩한 소일까요? 소가 믿음이 좋아서 거룩한 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서 받쳐줬기 때문에 거룩한 소예요 왜 이 강대상이 거룩한 강대상이냐 이게 뭐 특별히 더 깨끗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만 따로 구별되어 받쳐줬기 때문에 거룩한 물건 강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남편은 뭘까요? 거룩한 남편 물론 신앙에 좋은 남편도 거룩한 남편이겠지만 이 정의에 의하면 오직 아내에기만 한 아내에기만 속하여 아내만을 사랑하고 정기 여기는 남편이 거룩한 남편입니다 아내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여자의 눈 주지 않고 아내만 바라보는 그 남자의 남편이 바로 거룩한 남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에 음란을 버리라 어떻게 음란을 버립니까? 아내만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남편이 된다는 것이죠 4절 말씀해 주십시오 각각 거룩함과 정기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것이 거룩한 남편인 거예요 싱글 포커스예요 아내만 주목하는 것 하나님만 주목하는 것 그 상태가 거룩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거룩의 반대는 뭘까요? 우리는 거룩의 반대를 뭔가 부정하다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정의에 의하면 거룩의 반대는 범용, 공용, 같이 공동으로 쓰는 겁니다 이게 거룩의 반대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남편이 한 여자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여러 여자와 공용으로 쓰이는 남편이 된다면 거룩한 남편이 아닌 거죠 너무나 정확한 정의 아닙니까? 대살로니가 이 배경 당시에 지금의 그리스 북부지역인데 그 북부지역도 남부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지역도 마찬가지로 당시의 문화는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만나는 거였습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문화였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어주시고 둘을 하나 되게 해주셔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만을 배타적으로 사랑하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원안이요 그것이 가정의 성경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인데 이게 다가 아니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5장 18절 개정판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의지이시니라 하나님의 목적이니라라는 뜻입니다 이 18절은 사실 16절, 17절과 연결된 한 문장입니다 원래 원어로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마지막에 범사에 감사를 보십시오 초대 기독교인들, 교인들은 참 많은 박해를 당했는데 사도바울이 그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순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뺏겼어요 여러분, 강도 만나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대신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강도를 안 만나게 해주셔야 감사한 것이지 강도 만나면 어떡합니까? 라고 보통은 반응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 말씀 오늘 대살로전서 5장 18절 말씀은 생각하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첫 번째, 주님 제가 지금까지 평생토록 한 번도 강도를 당한 적이 없음을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 지갑은 빼앗겼지만 제 목숨은 빼앗기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 주님 강도가 제 지갑을 가져갔지만 지갑에 별로 든 것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잘못 골랐어 전도자를 골랐어 돈이 없죠, 별로 네 번째, 주님 제가 강도가 아니라 강도를 당한 사람이기에 감사합니다 제가 사기꾼이 아니라 차라리 사기를 당한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사실은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에게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 목사님 저는 그런 의미인 줄 알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그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일들, 모든 상황 안에서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강도 만난 전도자는 강도 만난 것에 대해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영어로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할 때 전체사 인을 씁니다 한번 보십시오 Give thanks 감사하라 In 헬라우는 any로 되어 있어요 In All circumstances 이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모든 상황 때문에 그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으면 For를 썼을 거예요 For가 아니고 In을 썼어요 우리의 어떤 상황 중에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마가범 8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다가 하루, 이틀, 삼일 삼일을 굶주려 야, 예수님 보니까 이러다가 저들이 돌아가다가 길에서 쓰러져 죽겠다 그래서 이들에게 뭘 줘야겠는데 제자들아 너희가 뭘 갖고 있니? 빵 일곱 개가 있댑니다 빵 일곱 개를 어떻게 이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먹입니까? 근데 가져와라 그리고 하신 게 감사기도였어요 마가범 8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명호의 땅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빵 일곱 개를 들어서 오병이와 기적과 다른 기적이에요 감사기도를 들으신 뒤에 떼어서 제대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으며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일곱 광주리에 가득 찼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굶주림에 대해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오, 주님 저들이 굶주려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이상하잖아요 그런 감사는 좀 이상하죠 그윽히 감사한 게 아니고요 굶주린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건데요 왜 그러냐 지금은 빵이 별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고 두 번째 빵이 별로 없지만 빵보다 훨씬 중요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함께 계심을 믿기에 감사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사건 때문에 제자들의 믿음이 더욱 경고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보고 하는 감사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감사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요 믿음의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그 믿음 때문에 신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 감사의 단어와 이 대산론전서 5장 18절에 감사하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감사는 냉혹한 현실만 주목하던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능력이 바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리고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열쇠라고 하는 건데 이 열쇠는요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열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느 때이든지 이 감사의 열쇠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문을 열고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부정적인 상황을 만나면 감정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기 마련입니다 이게 우리 육신의 일반적인 반응이죠 거기에 잠식당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보고 너무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돌아가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이제 무슨 소망이 있겠나 그 감정은요 진짜 실제 감정입니다 그들이 느꼈던 감정이 이건 거짓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 그거보다 참된 현실이 있었는데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분명히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두 제자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셔서 빵을 들어서 뭐 하십니까 감사기도를 드십니다 자 보십시오 누가 보면 24장 30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상의에 기대해 앉아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계속 같이 있었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졌어요 절망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 임제를 느끼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감사하니까 그 눈이 열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것이 깨달아졌어요 분명히 제자들은 지금 염려와 절망 가운데 쌓여 있었는데 제자들이 감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감사했는데 예수님이 감사 때문에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아 감사는 영적인 전염력이 있구나 누군가가 감사하면 다른 이들도 감사의 눈이 열리며 뭐가 열려요? 하나님의 임제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이것도 전염성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 정말 놀랍게도 줄줄이 그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그렇지 그거 감사한 일이지 감사도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부모님들이 되어서 집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부모님들이 아 정말 하나님 원망하고 누구 원망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보냐면 자녀들이 봅니다 전염이 됩니다 자녀들에게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신뢰하오니 감사합니다 하면요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봐요 부모님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아이들은 너무나 정확하게 보고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아이들과 함께 수수감사 주의를 맞이해서 올 한 해 주신 감사를 한번 적어보자 엄마 아빠 감사에 묻어가지 말고 너의 감사를 한번 해봐 너의 하나님 아니야 그래가지고 봉투 하나씩 다 주고 감사를 적게 했어요 이 둘째 아들이 학교를 옮겼거든요 여러분 전학을 가면 고등학생인데 뭐가 문제예요? 친구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연초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신앙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돌아보니까요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닌데 너무나 좋은 친구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 친구 주셔서 감사함을 썼더라고요 막내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애는요 이렇게 썼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썼냐 했더니 얘가 선한 소리 합창단 멤버야 맨날 그 연습하느라 그냥 찬양을 매일 집에 있으나 학교에 가나 어디 있으나 자꾸 화장실이 있으나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 더 있었어요 친구들에게 전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복종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아직 돌아오진 않았지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얘가 막 예수님이 안 믿는다 이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뭘 했냐면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이제 학교에 가서 학부모 참여 수업 갔는데 아이들이 왜 이제 그림 그리고 이러면 이제 뭐 반에 붙이기도 하고 복도에 전시도 하잖아요 이제 엄마가 얘가 뭘 그린 날을 봤어요 뭘 그린지 아십니까? 천국과 지옥을 그렸습니다 이제 말이 안 되니까 그림으로 보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위에는 천국 아래에는 지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이러면서 이제 복종 초에 세례요한으로 불릴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를 카톡으로 카톡으로 제가 그걸 보고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저도 이러진 않았거든요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을 하곤 했는데 그 기도점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오르던 다음 세대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닮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감사하는데 뭐가 열려요? 임제의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감사하면 자녀들도 그 감사의 유산을 받습니다 감사의 태도를 물려받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라고요 뜻 바라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고 동시에 감사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 여러분 거룩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싱글 포커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감사할 때 주님을 바라보죠 감사함으로 거룩할 수 있어요 어떻게 거룩한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감사해 보세요 이런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다보면 거룩한 남편 거룩한 아내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미워지고 갈라질까요? 감사함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것인데 감사한 자가 또한 거룩한 것이고 거룩한 자가 또한 감사한다는 이것 둘은 깊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 여러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믿음에 또한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경고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동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심판이 있다는 것인데 그들이 누구냐 도대체 누가 심판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21절에 그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지식으로는 알아요 들어봤어요 하나님 존재하시지 알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뭐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영광을 드리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야 병 나아서 당연한 거 아니야 승진해서 당연한 거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여러분 이것이 심판받는 자의 특징입니다 감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에요 마귀는 계속 뭘 우리에게 심어줄까요? 계속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계속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을 할 수 있게 했어 그런 식으로 계속 불화살을 쏴대는 거예요 우리가 전신갑주로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지 않으면요 서서히 의심하다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그 불쌍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를 사랑한 자들의 특징이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것이라고 디모데 후서 3장 2절에 말씀합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들의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뭐예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과 감사의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돈을 사랑하면 여러분 돈이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돈이 이것밖에 없나요? 원망을 하게 돼요 지금 돈을 사랑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대심, 왕대심을 믿고 찬양할 때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감정이었을까? 잘 이해는 안 됐을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왜 감옥에 갇혀야 되지? 왜 접니까? 하나님? 왜 저예요? 이런 우리가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사도인전 16장에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는 그 감옥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감옥에 갇힌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한 게 아니고요 감옥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나의 인성이 여전히 하나님 선안에 있음을 믿으니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니 어떻게 됐냐면 감옥문이 열리고 새사슬이 풀립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부정적인 어떤 생각들과 미워는 마음과 원망하는 새사슬이 풀어지고 하나님이 내 삶에 여전히 역사하시지 함께하시지 그렇게 풀어진다는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감옥의 간수가 죽으려고 하는데 막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간수의 가정이 다 사례를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감옥에 보내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온 가정이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쇠사슬,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어떤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쇠사슬이 풀어지는 여러분들에게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산론 연설 2장 13절에 바울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 내용을 적습니다 이 말씀 함께 묵상을 하면 5단계 마지막이 뭡니까? 말씀 기록이에요 가루에 세 가지 감사를 써보시고 예수성의 일기에 적어보십시오 하고 계시죠? 세 가지 감사를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을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2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니 사람들이 꿈틀꿈틀 살아나는 거예요 잠자던 이들이 깨어나고 죽어가는 이들이 살아나는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환란 중에서도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역시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오래 돌아보니 감사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올해 단임 목사로 2년 차를 맞이하면서 미숙하고 부족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여전히 단임자로 받아주시고 믿어주시고 따라주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께 참 감사합니다 올로 목사님의 원숙하고 풍부한 경험 속에서 나오는 분별력과 판단력이 저는 참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믿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라고 믿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아멘하여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가정을 볼 때마다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에게 가끔 쪽지나 편지나 이메일을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는 어떤 분들은 정말 정신이 번쩍 날 만한 조언을 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눈물이 날 만큼 고마운 감사와 격려의 편지를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둘 다 감사해요 조언에 대한 부분은 저로 하여금 더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한 제가 보지 못했던 부분도 받아주시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격려해 주시는 것은 제가 너무 낙심하지 않도록 저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격려해 주신다라고 믿어지게 또한 감사하게 됩니다 저도 격려를 받아보니 사람인지라 기분이 좋더군요 여러분 고래가 칭찬받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춤을 추다고 했는데 저도 칭찬받으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기쁘냐면 이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 성도님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그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그렇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몇 개월 전에 어떤 분이 비서실에 전화를 주셨어요 저희 교훈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하신 거예요 금성예배를 통해 한 가정을 살려주셨습니다 세상에 푹 빠져있는 남편 때문에 너무나 좌절했는데 이 좌절한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날 그 예매가 사람과 가정을 살려주신 예배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해주시고 저희 전사님이 포스트잇에다가 그 내용을 핵심 내용을 정리해서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그것을 버리지 않고 책상에 붙여놨어요 왜 붙여놨는지 아십니까? 매주 주일 예배와 금요 성경집회에 오신 분들 중에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고 오늘이 마지막이다 싶은 분들이 오는데 주님 저의 말이 사람의 말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의 말이 되어서 그 가정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경례의 말씀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 쪽지를 붙여놨어요 이메일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주님을 오랫동안 떠나있다가 전도를 받아서 2019년에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는데 얼마 안 돼서 코로나가 돼서 예배를 못 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울증이 심해지셨어요 그러다가 권면에 의해서 올해 1월부터 성경집회에 오시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이분이 몰랐다는 오해도 많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많았고 근데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은 너무 갈급하니까 이분이 내가 정말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대로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랬다가 안수 기도까지 받아줬어요 기도해 드리는데 이분의 고백이 처음에 너무 막 우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나중에 그분의 고백이 성령의 임재가 뜨겁게 자신 가운데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의 제 곁에 계신 것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매일 감사합니다 자, 뭐 때문에 감사하다고요? 주님이 매일 저와 함께 계심이 믿어져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저 때문에 눈물 흘리셨을 주님이 느껴집니다 기도해 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종종 생각하면서 늘 기도해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저들을 안수화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듣는 사람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주님께 돌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써주셔서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도바울이 늘 좋은 일만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18절에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키는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단어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성길로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더 큰 그림의 일부가 있음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중에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까 감사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의 임재의 문을 여는 이 감사의 열쇠를 다 받아가시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문을 열고 그 임재 가운데에 머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범세에 감사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근심과 어려움이 겹겹이 쌓이고 굴욕과 수취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어려운 시간이죠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손에서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받아들이며 하나님 곁에 머무르는 것이 감사하는 삶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한순간 숨어버리신 듯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왜 안 계실까? 숨어 계실까?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눈물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자 되신 그리스를 알고 인생의 기초가 되는 온전히 그리스 안에 있으며 확고하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과 이 역사의 마지막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의 마지막에 이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 유업과 영원한 나라와 사망이 끝이 아니라 그 사망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또한 새하늘과 새 땅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중에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출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감사증인을 초대합니다 우리 김홍중 권사님 자녀의 병으로 인한 참 어려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나눠주실 텐데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희는 저희 부부가 5년간 하나님께 드린 기도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올해 7살이 된 선희는 그 이름처럼 선하고 밝은 성품을 가진 다정한 아들입니다 그런 선희가 고열이 나고 다리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한 것은 추석 연휴 전 주말부터였습니다 계속 또는 고열과 다리 통증에 찾은 정형외과에서 응급 상황인 것 같으니 응급실로 안내해 주셨고 응급실에서 피검사를 하니 염증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서 하루를 응급실에서 대기하고 어려운 끝에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검사를 통해서 선희는 항생제 내성균에 의한 고관절 골수염과 폐균혈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항생제 내성이 있는 무성균이 골수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타고 선희의 몸을 돌면서 생명까지 위협했습니다 내성균에 사용 가능한 2차 항생제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입원한 지 10일 차가 되었을 때 선희는 폐렴 진단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항생제 내성균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웠던 것은 항생제 부작용이었습니다 이번 기간 중에 항생제에 대한 부작용이 3번 연달아서 발생했습니다 부작용이 가장 심했던 9월 26일에는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의료진들이 쥐야를 가리지 않고 대기하고 진료하면서 응급사항에 대비하였습니다 뇌출혈에 위기가 왔고 혈소판 수혈도 받았습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선희와 저희 가정을 붙들어주셨던 건 많은 분들의 간절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지역의 속장님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며 매일 저녁 줌 기도회로 모여 선희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내의 동기 권사님들, 유치부 전도사님, 선생님들 그리고 선희가 다닐 학교 선생님들, 학생들, 학부모님들도 선희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화요 중보 기도회에서 선희의 이름을 놓고 뜨겁게 기도해 주셨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단임 목사님께서는 주일 아침에 선희를 위해 합신 기도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고 싶어 하시도 안 하셨던 선희의 친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을 외치시기도 했습니다 선희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분들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주님의 역사는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선희의 생명에 큰 위기가 찾아왔던 밤으로부터 4일 차가 되던 9월 30일 월요일 아침 주치인 선생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투여한 네 번째 항생제가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염증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폐렴도 완치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주일 내로 퇴원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희는 일주일 더 치료를 받고 10월 6일에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느끼게 된 것이 있습니다 선희와 병원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다 보니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아픈 상황 속에서 중보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많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희와 저희 가정을 위해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중보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영광된 날 감사의 간증을 하게 하신 주님 이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경배와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선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주부의 선생님들 속장님, 속원들, 지역장님 또 학교 선생님들, 친구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9월 29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일날 산부예배를 마치고 단위 목사실에 찾아오셨어요 병원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지역장님과 속장님과 속원들이 같이 와서 매일마다 줌으로 기도해 주셨는데 그날 줌으로 선희와 연결을 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선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선희가 그랬어요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제 예배는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선희의 믿음이었어요 제가 그 믿음을 듣고 그 고백을 듣고 선희의 병 낫겠다 주님께서 치유하신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다음날 바른 항생제를 통해서 치유가 되고 일주일 뒤에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그 과정을 쭉 보니까 그 아플 때는 도무지 왜, 왜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우리 권사님 고백하셨지만 참 놀란 일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았던 할아버지, 할머니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오늘 산부예배 오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선희가 나왔어요 오늘 선희 위해서 다시 기도해 주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그것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더 보이지 않는 우리는 더 볼 수 없지만 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음을 보게 된 날이기에 더 감격스러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감사로 하나님의 임재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들이 가정과 일터와 일상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찬양하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